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강좌가 서울 도심에서 마련됩니다. 대한불교진흥원부설 대원불교문화대학은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스님의 맛상좌이자 순천 송광사 부리람 암주 덕조스님을 초청해 금강경 다시 보기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덕조스님 초청 금강경 다시 보기 강좌는 다음 달 5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서울 마포 다보 빌딩 3층 다보원에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하루 2강씩 총 8강으로 구성됐습니다. 덕조스님은 법정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 이사와 서울길상사 주지 송광사 유런교수사와 승가대학장 등을 영임했습니다. 대한불교진흥원은 이번 강좌가 현대적인 시각에서 금강경을 재해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통해 세상사는 이치를 고민하고 사고의 외연을 넓혀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